한국의 오픈데이를 미리메리데스 한국의 오픈데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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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을 쭉 올려주고 그냥 오븐에 구워서 브리치즈 팔잖아요 여러분 그냥 브리치즈 구워가지고 찍어 먹는 거거든요 너무 맛있다 정말 멀려했데이 정말 멀려했데이 정말 멀려했데이 정말 멀려했데이 정을 멀렸어 그리고다가 살살살살 요즘에 또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제가 오늘 립은 네이밍 제품을 발라줬거든요 뉴데이랑 아웃윗 이 아웃윗 컬러는 완전 겨울 MLBB 컬러인데 맥에 칠리 있죠 여러분? 그거보다 살짝 더 다크해요 이렇게 오버립 스머지에서 사용해주기 진짜 괜찮다 액세서리를 좀 해볼까?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는 액세서리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놓거든요 짠! 이런 이어링 되게 기본 확실히 요즘에는 액세서리가 심플한 게 좋아 이렇게 해주고 아마카사르 쉐입식스 오블리크 실버 이어커프거든요 제가 이어커프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줄이야 이런 식으로 짠! 이런 느낌 확대하면 이런 느낌 괜찮죠? 아까 메이크업 영상 찍다가 마무리한 거 인트로 예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른 찍고 이 뒤에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있는 거 이거 조금 뜯어볼게요 이거 대충 저거 나 본 적 있는데 저거 뭔지 아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촬영 끝! 여러분 택배를 뜯어봅시다 가족들하고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파티를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데 이 모자가 너무 귀여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미리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별도 있어요 별도 해가지고 이제 요런 크리스마스 모자를 사가지고 이게 언제 왔지? 엊그제 왔나?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지금 요것도 네 한번 써봤고요 이거는 제가 아직 안 빨았거든요 그리고 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관계로 또 빨지도 않은 거죠 얼굴에다가 좁쌀이 확 올라올까 쓰지는 못했는데 요거 제가 크리스마스 때 쓴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두 개 오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시 뭉 베이비 핑크 느낌으로 살짝 목 긴 거 근데 제가 이거를 산 가장 큰 이유 구멍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 거 너무 괜찮다 반대쪽도 똑같이 구멍이 이렇게 엄지와 검지 여기 이렇게 두 개만 돼 있거든요 너무 괜찮다 맘에 드는데? 이거 완전 겨울에 진짜 좋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장갑 하나 사고요 아하 여러분 머플러의 계절이 왔습니다 뭔가 흰색 같으면서도 아이보리 같은 요런 굉장히 커다란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니셜을 넣어줘 요기 보이시나요? 수지큐 잃어버릴 수 없지 혹시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다 근데 혹시 우리 큐빅이가 발견했다 그럼 이건 내 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머나 장갑이 너무 투머치다 목도리는 여러분 비단 잘 만져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를 살짝 꽂어 또 아 정말 또 요거를 요렇게 한번 이렇게 꽂어 요런 식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 지금 잘 맨 거 맞아?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다 따뜻하네요 따뜻하긴 무지 따뜻하다 요렇게 하면은 와우 요 장갑이 컬러가 되게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린도 있었고 저 W 컨셉에서 구매했거든요 그린도 있었고 되게 밝은 파란 코발트 블루 같은 컬러도 있었고 블랙도 있었던 것 같고 요거 괜찮다 요거 좀 컬러 몇 가지 더 사야겠다 블루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지금 내 착장이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다 전체적으로 톤 다운돼서 여기 포인트로 그런 블루가 하나 요런 블루요 여러분 갑자기 급 등장하는 오킵스 풋크림 anyways 여러분 요렇게 겨울겨울한 소품들도 하나씩 구매하고 여러분 겨울에 이런게 또 everything이잖아 또 우리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고 아 덥다 오마이갓 크리스마스 프렌즈 양말 근데 왜 또 이게 들어있는거야 어머나 너무 당황스럽다 나 여기 있는데 요즘에 이거 많이 사시나봐요 뭐 잘못할 수 있지 그대로 맞교환 신청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의 쇼핑은 저거 빼고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당황스럽네 어떡하지 아직 크리스마스 좀 남았으니까 촬영이 다 끝나면 악세사리는 바로바로 가서 정리하기 되게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움직여야 되는 날은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일어나서 뭐 먹고 언박싱 한번 하고 또 편집 잠깐 건드렸다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 또 옮겨 뒀다가 이런거 하다보면 시간 진짜 금방 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집에서 진짜 틈틈이 하루 15분 20분 꾸준히 하려고 하는게 하나 있어서 오늘 또 소개시켜 드릴건데요 한국으로 돌아온지 벌써 이제 2년 만 2년이 됐습니다 영어를 좀 까먹을까봐 좀 조바심이 난다 막 진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왕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은 것들부터 일상생활에서 뭐 저 혼자라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만났을 때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쓰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영어 내뱉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진짜 팩트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름을 진짜 리딩 리스닝 정말 잘되는거 공감하시죠? 다 알아듣고 정말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내뱉는 연습이 좀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우물쭈물 거리다가 충분히 내가 확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스킬들을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소극적으로 변모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서 학습하려고 하는 이 플랭이라는 어플은요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좀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키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플랭 앱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인데 딱 개인 실력에 맞는 학습 내용부터 발음 교정, 복습, 그리고 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섀도잉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구간을 반복해주고 따라해보세요 라고만 끊는 그런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문장을 영작을 해본 다음에 내가 말한 문장이 적절한지 AI가 판독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직접 문장을 내가 먼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영어에 대한 느끼는 가장 큰 벽은 내 의견을 전달할 때 조금 더 유창하고 조금 매끄럽게 문장을 만드는데 조금 항상 취약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플랭을 사용할 때는 저한테 자꾸 문장을 말해서 내뱉어보라고 하고 속도 같은 것도 그냥 천천히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스텝에서 더빙을 할 때는 정말 네이티브 속도대로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 매끄러운 문장을 구사하는데 제가 조금 습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놓치고 지나가는 발음 사소한 발음 하나하나를 AI가 다 잡아줘서 바로바로 교정을 해줍니다 억양이나 톤 같은 것도 교정받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모든 부분에서 좀 두루두루 흡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었어요 국내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을 때와 MLH 항공사에서 일했을 때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내가 막 발음을 쪼개서 공부한다거나 단어를 외운다거나 이렇게 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많이 내뱉다 보니까 실제로 부딪히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확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여러분? 내뱉어야 된다 내가 만든 이 문장이 막 틀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 외국인이잖아 막 쟤 나보다 영어 다르잖아 뒤에서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은 그냥 일단 싹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일단 내뱉으세요 진짜 과감하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에다 말하는 거니까 사실 틀려도 저 혼자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담 없어요 여러분 틀려도 계속 다시 말하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계속 내뱉는 연습 지금 막 수능을 끝낸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나 우리 예승이 분들 뿐만 아니라 저 들었어요 이제 에미레이츠가 한국의 오픈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네 이렇게 살짝 건너 건너 이렇게 들었는데 다들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영어 공부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재미있게 그리고 실제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어회어 어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만 혼자 사용하는 게 여러분께 살짝 미안해서 제가 브랜드 측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사용을 하고 싶다 구독권을 조금만 주실 수 없을까 하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총 5분께 무려 한 달간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구독권을 주신다고 하니까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신 다음에요 제가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 첨부했던 링크를 타고 가셔서요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프리미엄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보시고요 저는 그러면 네 아까 전에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멈췄던 요거를 먼저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다르죠 오늘의 팩은 메디 앤서 이게 권장이 30분이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항상 팩 15분 맥스 20분까지만 하고 떼는 편인데 어? 손흥민 선수 같지 않나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팩 좋은 거 너무 많아 뭐 한두 개여야죠 여러분 팩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진짜 어마무수하게 많습니다 짠 이렇게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간장하니까 립밤 발라주고 여러분 겨울에는 팩 더 자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오늘의 야식 신전 떡볶이 통살 오징어튀김 하나 오뎅튀김 하나 치즈떡볶이 매운맛으로 먹으려다가 내 또 너무 또 힘들까봐 중간맛으로 응 그리고 신전 치즈김밥 하나 이렇게 너무 욕심내지 않겠어 순대 아 순대 품절됐어 아 진짜 슬프다 아니 순대까지 있어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요정도 꼭 이렇게 품절이 되면 떡볶 먹고 싶어 사람이 심리가 왜 이럴까 됐어 that's enough 일회용 일회용 수저포크 주세요 저는 젓가락이 필요하니까요 우우 할인쿠폰이 하나도 없네 오케이 whatever 주문 완료 김밥 하나 치즈 떡볶이 하나 오뎅튀김 하나 통살 오징어튀김 하나 단무지 하나 요정도 깔끔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와우 멋있게 또 우와 우와 오 음 음 브라보 음 오 매워 오 생각보다 맵네 오 아 맵다 뭐야 왜 이렇게 매워 짜란 아니 근데 생각보다 김밥이 너무 매운데요? 이거 치즈 꼬다리로 먹어야겠다 치즈가 좀 많을 거 아니야 치즈김밥 맛있는데 맛있는데 너무 너무 매워 음 오예 오징어 튀김 음 으음 샤네네네네네네네 자 심정돈 심정돈 When I look at you that Christmas is here You tell me, don't you think This place is looking crowded And then you whisper in my ear Look, I'm not even sure My mind's a little clouded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 You ask me about my sweater With Santa in space I tell you it's a gift from The owner of this place And then you're looking up And tell me with a glow It looks like we stand on the mistletoe And then we feel a bump Behind our back Somebody pushing you Or the table cracks And then I'm thinking Santa This must be a sign Cause your funny space weather Is now full of wine You tell me, don't you think This spot is very loud That's why you whisper in my ear Let's find another place And leave behind this crowd And then I know that Christmas is here I saw you through the door I saw you through the door Just sitting on your own Decide to break the ice By setting up the tone Looking for a way To finally catch your eye Couldn't think of nothing better Than a glass of spilled wine You tell me, don't you think You tell me, don't you think This spot is very loud That's why you whispered in my ear Let's find another place And leave behind this crowd Cause Christmas Is finally here In the meantime Yeah 아멘